회사에 왔습니다. 빠라밤! 빠라빰!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빠라바라! 우와! 우와, 참 예쁘다. 안녕하세요. 저희 지금 스케줄을 마치고 회사에 왔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왜 왔냐면 바로 있지 있지가 백회를 맞이한다고 했는데요. 예! 어? 뭔가 연습실에 가야 될 것 같은데. 뭔가 축하를 하고 싶은데 여러분, 연습실로도 해볼까요? 네, 맞아요. 벌써 한 집 100개야. 그러니까. 근데 데뷔하고 같이 계속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진짜 많아요. 아, 이쪽이야? 나 저쪽인 줄 알았어. 하나, 하나, 하나 생각해봐. 100개면. 영상 하나, 100개가 있어도 100개 봐. 헉, 뭐야? 빠라밤! 빠빠! 빠라밤! 빠빠! extended by the orchestra 다시, 다시. 다시, 다시, 다시. 다시, 다시. 그때 한 명씩 먹어야지. 아, 맞아, 맞아. 여기요. 여기 시상식이에요. 이거 큰 영화, 이런 느낌이에요? 큰 옷이 나와요, 지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와 대박이다. 너무 좋다. 영수아 봐. 뭐야? 대박이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와 이때도 있고. 와 뭐야? 헐 채령아. 헐 채령아 이거 엄청 오래됐어 이제. 나간의 레드카펫. 아무리 보지 않지만. 이거 진짜 오래됐어. 저거 우리 채대. 와 이거 이진이 그 영어 레슨.. 영어에서 잘 어울렸어. 저희 멱살낮힌 거. 이거 너무 예쁘다. 애쓰랑 잘 어울리지 않냐며. 이거 왜 크게 나온 거야. 약간 썸네일 같아. 약간 이렇게 찍으니까. 너 이거 봤어? 쓰다? 쓰다. 제주도 갔을 때지? 그 우리 버버리 항상 왔을 때. 아니 이거 뭐냐고요. 이거 진짜 우리 다.. 우리 밥 먹은 것도. 언제나 오나 기다리고 있었는데. 우리 달라달라 활동했을 때. 와 얘 진짜 어렸다. 맞아. 우리 첫 번째 팬미팅 했을 때. 귀여워. 진짜 애때다. 진짜 애때다. 와 이거 뭐야. 나 이거 멋있어. 이게 뭐예요? 정축. 베이크. 우린. 작게 느껴져요. 형이랑 뽑아볼게요. 굳이 케이크니까 하나 꽂을게요. 좋아요. 자 여러분. 우리의 추억을 예쁘게 담아주신. 또. 미찌들 I love you so much 하는 마음에서 저희가 마음에 저를 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 패크에 있지 있지 롱런 하자 롱런 하자 하나 둘 셋 컷팅식 가실게요 우선은 우리 모드 손을 컷팅식이랑 이런거죠 저도 생일때 처음 해봤거든요 예지씨가 해주세요 있지 있지 롱런 합시다 바라라라 우와 완전 폭추네 진짜 폭추냉시네 박수 민트초코? 크림이 짱 많아 좋아하네 너무 내 스타일 근데 이거 너무 예뻐요 언니 이거 크림 봐 너무 예쁘다 이건 자랑할건데 이 정도만 먹어보자 귀엽쥬 그러면 우리 음식도 있으니까 관람을 하면서 먹어볼까 저도 알지 나 하나만 더 이거 우와 와 세령아 너 그렇게 어려? 아 아 유진이 똑같은데 겁나 귀여워 I am just who I am 귀엽나 좋은 게임 들어왔습니다 이거구나 그럴거 많다 그때부터 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재밌다 저거 처음 나왔을 때보다 4살이나 먹었네요 아 진짜? 녹음이면 우리 거의 19 거의 20 넘어가기 전에 오 마이 갓 녹음하고 그때는 18 19 19 그러니까 그러니까 거의 한 4년 전이지 I don't care what they say I am just who I am 앞으로도 열심히 열심히 담아볼게요 저기 맨 위에 댓글에 아 있지 진짜 멤버 하나하나 다 너무 개성 넘치고 소중하다 왜 이렇게 매력적이야 저희 매력적인 그룹입니다 여러분 아 잘했어 있지? 있지? 그러니까 말이 안 되지 않아 있어? 있지 아니 약간 그런 느낌이야 있지 있지 이런 느낌이야 아니면 있지가 있냐 나 있지 있지 있지가 여기 있냐 있지? 있지 있지 있다 컵? 컵 있지 있지 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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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이거 뭐예요? 이거 왜 봐도 되는 거예요? 이거 너무 시각인데? 이게 뭐예요? 누구야? 이 표정 재현하는 거예요? 이거 KK에 꽂는 거 아니에요 뭔지 생일날 막 글 내가 너 생일날 이거 꽂아줄게 안 돼요? 네 쓰다 니가 좋아야 돼 니가 좋아야 돼 니가 좋아야 돼 아래턱이 좀 들어갔어요 약간 각도 같은 그리고 약간 45도 하하하 해금소리 한번 듣고 가자 이루진아 오랜만에 해금이 이것도 이렇게 오 보컬인데 오 오 눌렀어 눌렀어 많이 강력조절 강력조절 그러니까 요즘 보컬 레슨 하더니 강력조절이 늘었네 니가 다 그냥 대인으로 들고 가라 니가 웃겼어 너의 해금에 관한 거면 내기가 있어 해금 명인 심유진 거의 있지 있지 류진이 해금을 진심인데요? 아니야 미안 너무 잘한다는데 너무 잘하는 거 같은데? 이렇게 재현까지요? 그리고 실제로 편집에 쓰였던 자막들이랑 이거 그대로 하니까 엄청 웃기다 너무 웃기다 카메라를 조금은 뒤로 뒤로 갈까? 뒤로 갈까? 네 자 오른손 오른손으로 할게요 오른손으로? 네 자 쉽습니다 그리고 타이밍하면 팝업 부부가 반이지 맞아요 이거 한 번 한 다음에 다 자요? 다리를 못 들어 갈 거 아니면 그냥 하나 둘 셋 악! 혼자 악! 나 뒤에 웃음 터졌어 아무도 많아 왜 언니 혼자 악! 하자고 했으면 했었을 거야 미안 미안 나 웃음 터졌어 어 나? 귀엽는데? 니아 언니 나 턱 이 장식 threw in냐고 이렇게 아니 어 너무 괜찮은데? 있지? 있지 숫자로 변함을 영어랑 숫자밖에 못하고 타이핑으로 변함이야 그게 뭔가 더 정색 느낌 아니야? 글씨보다? 축? 악 아니면 축? 악? 축? 악? 악 해야 돼 만관부? 앞으로도 만관부 앞으로도 만관부 너무 우리 잇츠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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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잇츠올림하고 잇츠올림 너무 웃기다 잇츠올림 어 잇츠올림 그리스찬을 흰색으로 해야 되나? 네 작금 될 것 같아 누가? 빨강? 핑크 그럼 강연해서 파랑 아니면 빨강 어때? 아 빨강 좀 보셨네 파랑 핑크 핑크 그럼 이걸로? 그나마 앞으로도 만관부는 어디다 세워야 어디다 세워야 잘 보인다 잘 보인다 잘 보인다 만관부 만 올라오면 되겠다 만관부 어때? 진짜 좋아 좋아요 좋아요 아주 좋아 딱 좋아 저장 수시로 해놔야 돼 근데 이거 하는 거 보니까 언니들이 또 신경 써서 이쁘게 해주셨네 항상 우리가 하니까 우리가 하니까 그게 안 나네 신경 써서 진짜 한 거라서 진짜 한 거라서 오해하지 말아요 여러분 이렇게 저희가 100회를 기념해서 전시회도 이렇게 열어주시고 저희끼리 케이크로 자축도 하고 그리고 레전드 장면들을 좋아서 다시 따라해보기도 하고 했는데 여러분 재밌었나요? 재밌어요 선생님 앞으로도 만관부 부탁드리고요 100회 했으니까 이제 200회를 또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 보는 걸로 합시다 네 200회 갑시다 시작 이지미지 날자 안녕 만관부 아 아